안동과 영주 등 경북 13개 시군에서 오는 12일 0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이 제한된다고 한국조폐공사가 밝혔습니다. 이들 시군에서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카드는 물론 종이류와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과 결제 이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같은 광역 시도 안에서는 시군 간 상품권을 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